안녕하세요. 험비티비입니다. 오늘은 김다연님 3월 스케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3월 6일입니다. 불의의 명곡 녹화가 있으시구요. 3월 9일입니다. 3강사 낙성식 기념 저녁 음악회가 있으시고 3월 13일입니다. 더 트러쉬어 녹화가 있으시구요. 3월 20일입니다. 가연무대 녹화가 있으십니다. 3월 9일 오후 6시 반부터 9시까지 하는 이 3강사는요. 부산 진구 초읍천로 43번 길 77에 있습니다. 오후 8시에 초청 가수로 김다연님이 나오시네요. 3강사 낙성식 기념 저녁 음악회 공연 일정 중에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.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구요.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구요. 더 좋은 소식 있으면 제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험비티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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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